자르제우 안녕하세요 자르제우입니다 오늘은 시스루뱅 디자인으로 유니섹슈얼리한 디자인을 연출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과감히 커트해야겠습니다 뒷머리도 볼륨이 낮아져서 깔끔하게 커트하겠습니다 먼저 뒷머리끼리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설정한 길이에 맞게 층 설정을 하겠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자르는 느낌이 좋네요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깨끗하게 컴퓨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투블럭 형태를 지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일 윗머리는 살짝 길게 하겠습니다 뒷머리에 맞추어 옆머리를 가볍게 커트합니다 얼굴 라인이 깔끔하게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앞머리 길이가 넘기고 다녀서 갈라지기 쉬우니 처음에는 길게 커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체적인 텍스처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텍스처 전체적인 텍스처 전체적인 텍스처 메뉴 권 HTML 전체적인 텍스처 futolith Nepal 를 Griffith 흘러가는 느낌을 주기위해 질감 처리를 합니다 부드러운 질감은 손질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줍니다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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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온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륨을 사용합니다 볼륨을 줄 수 있을 정도로만 드라이 해 보겠습니다 됩니다 고춧가루 이렇게 가벼운 느낌만 연출 주어도 중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짧지 않은 길이에서 깔끔하게 연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느낌을 말씀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이쁜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머리가 단점은 손이 많이 가는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